깨끗한 집만큼 좋은 인테리어가 없죠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청소할 때 세제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일단 하기 너무 쉬워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 또 세 번째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세제가 보통 가탄산소다, 구연산, 그리고 베이킹소다예요 여기에 조금 더 기술력이 더해져서 더 확실하고 깨끗한 세제가 얘네 아스토닛이에요 얘네들을 사용하면 힘 안 들이고 반짝반짝 청소가 되니까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요 얘네들은 진짜 쓰면 쓸수록 감탄이 절로 나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폭풍 칭찬 후기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주방 꿀조합템, 욕실 청소 꿀조합템 나눠서 소개해드릴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주방 청소를 위한 꿀조합템은요 이거 세 개예요 귀찮은 주방 청소를 한 방에 끝내준답니다 자 먼저 기름때 클리너 한번 성능 볼까요 기름때 클리너는 기름때 제거에 탁월해요 가스 후드 필터, 가스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고기 먹은 후에 기름기를 말끔히 닦아줘요 오래된 기름때도 뿌리고 3분 기면 쓱 닦인답니다 찌든 기름때에도 뿌리고 쓱 닦아주면 광택 효과까지 나요 후드 위는 한참 청소 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요 확실히 깨끗함이 오래 유지돼요 적은 노력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이 가능해져요 찌든 기름때 가득한 가스레인지 바로 위 선반에 뿌려만 줬는데 때가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여기 떼 보이시죠? 막 녹아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후드 위치라서 정말 더럽잖아요 이 떼꽁을 보세요 원래 뿌리고 몇 분 있으라고 그랬는데 안 기다려도 이렇게 떼가 밀려나요 쑥쑥 밀려요 벌레가 아까는 안 밀렸거든요 기름 때문에 깨끗해 여기 떼꽁을 딱 가지고 끝 후드도 닦아볼게요 기름때가 꼈네요 기름때 클리너 뿌리기만 하면 망사에 낀 기름때가 쏙 빠져요 잠시 후에 물로만 헹궈주세요 우와 이 기름때를 흘러낸 거 보세요 줄줄 흘러내려요 세구가 되었어요 너무 개운해요 새로 나온 멀티키친 클리너에요 상쾌한 레몬 향이 너무 좋아요 싱크대, 냉장고, 수방 가전, 식탁 이름처럼 멀티키친 클리너에요 그래도 코팅 안된 목재나 페인트 도금은 피하는게 좋아요 데일리로 쓰기엔 딱이에요 표면 코팅 효과가 있어 오염방지도 해준답니다 세정력 눈에 보이시나요? 청소시간은 짧아지고 청소주기는 길어져요 이거 안올라가는거 보이시죠? 기름이 있거든요 엄청 근데 이제 쓱 닦여요 쓱 이 느낌을 한번 닦아보시면 아실거에요 완전 부드럽죠 속 시원해 생선 씹고나면 미세한 비린대가 남아있어요 멀티키친 클리너의 레몬향이 어떤 냄새도 상큼하게 싹 잡아줘요 구석구석 닦아내는 이 상쾌함이란 청소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아스토네스는 세계의 청소의 기쁨을 알려준 제품이랍니다 반짝반짝 너무 행복해요 생선이나 고기를 먹으면 식탁을 여러 번 닦아야 돼요 멀티키친 클리너의 상큼한 레몬향이 한번에 식탁을 향긋하게 해줘요 물로만 한번 더 닦아주면 끝이에요 탄 냄비나 누로 붙은 찌든 때엔 멀티 찌든 때 클리너 만한게 없어요 오렌지 추출물로 맨손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세제에요 저 지금 힘 1도 안주는 거거든요 이게 녹는 거 보이시죠 골고루 발라주시고 10분쯤 뒤에 시세미로 닦아주세요 깨끗해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우와 대박 광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스토네스는 사랑입니다 깨끗한 주방 너무 행복해요 짜잔 그 다음 바닥 클리너인데요 얘는 진짜 오래 써요 그쵸 희석해서 물 깨 쓰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아주 오염이 많이 된 곳에는 좀 진하게 쓰시면 돼요 이걸 쓰면 오염을 없애고 향기만 가득한 바닥이 되고요 모든 바닥 나무 타일 모든 바닥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얘네 둘 때문에 바닥이 빤딱빤딱해요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고농축 세제라 물 500ml에 6ml만 넣으면 돼요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써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바닥이 너무 더러워 두배로 진하게 희석했었더니 때가 쏙 빠지더라고요 이것도 보호 코팅 효과가 있어서 먼지나 오염이 훨씬 덜해요 뿌려주시고 닦으면 끝이에요 쏙 지워지는데 오우 진짜 잘 지워지 광택 효과 보이시나요? 매직 잘 지워지지만 에코 케어 인정 세제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천연 에센셜 오일 함유로 기분 좋은 향기로 마무리 되고요 건조 상태에서 사용해야 더 효과적이에요 거실도 반짝반짝 빛나는 욕실을 위한 스타들이죠 진짜 호기도 너무 좋고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다 썼어요 자 이번엔 눈부신 욕실 만들어 볼게요 우선 베스룸 클리너는요 이걸 뿌리고 한 5분 정도 뒤에 물만 뿌려줘도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물론 때가 좀 많은 처음에는 좀 청소를 수생으로 해야 되지만 그 뒤에는 유지하기 너무 좋아요 천연 과일의 강력한 산성 성분으로 오염을 탕후라하게 제거해줘요 세제를 뿌리고 솔로 골고루 발라주는 과정이에요 또 인기 폭발 상품 중에 하나가 곰팡이 제거 클리너죠 얘는 전체가 다 리뷰가 엄청나고요 구매 만족도가 97.5%가 넘더라고요 특히 얘는 곰팡이 제거에 탁월한데요 약간 연한 겔 타입이에요 그래서 뿌려주면 딱 붙어가지고 곰팡이가 떨어지는 기능을 해요 욕실 곰팡이 뿐만 아니라 PVC 창틀 벽지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줄눈에 곰팡이 싹 제거된답니다 또 얘는 유해세기온을 99.9% 제거해줌으로 해서 곰팡이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이거 써보시면 왜 유명한지 알 거예요 제가 매일 욕실 청소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아스토니지 덕분에 매일 해요 미니솔과 스키즈 안쪽에 걸어두니 세수하면서 청소하기 좋더라고요 뿌리고 솔로 골고루 발라주세요 힘줘서 솔칠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를 쓱쓱 발라주세요 그리고 물로 헹궈주시면 끝이에요 욕실을 안전하게 살균 세척할 수 있어서 욕실이 쾌적해졌어요 와 빛이 난다 빛이 난다 물기를 제거해서야 깨끗함이 오래 유지되요 정말 발라놓기만 했는데 어쩜 이렇게 생만을 수 있죠? 반짝반짝 반짝반짝 숙회주는 이케아 것이 최고예요 수전에 빛나는 거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고울 좀 닦아줄게요 물을 뿌리면 안되니까 주방세제 섞은 물로 해주세요 청소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스토니시만 있으면 새하얀 욕실 유지할 수 있어요 청소 시간은 줄이고 청소 주기는 늘려 보세요 청소 시간은 줄이고 청소 주기는 늘려 보세요 청소 시간은 줄이고 청소 주기는 늘려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 소을 상대했어요 교 grew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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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